네 딘딘의 뮤지컬 2부 시작됐구요 딘뮤와 공식 남사친이죠 비권씨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남사친 비권입니다 네 아니 지금 문자로 헐 뭐야 비권이 오늘 왜이렇게 댄디에요 0319님이 보내주셨고 신우연님이 비권씨 모자만 쓰는 사이에 머리 많이 길렀네요 잘 어울려요 앞으로도 모자 벗고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백민주씨가 와우 비권이 비권했네요 너무 잘생겼어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약간 이 반응을 얻으려고 일부러 약간 네 모자를 계속 쓰고 이러다가 이제 모자를 벗고 오는건가요 제가 정확히 10시 반에 머리를 감았어요 아 10시 반에 아침에 모자를 쓰고 있다가 제가 벗는 날이잖아요 오늘 벗고 오려고 다시 감고 온거에요? 감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 아니 집에서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아니면 밖에 모자 써서 나갔다왔어요 아 나갔다왔어 어디 갔다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제가 약간 거의 준비 느낌으로 오늘 머리 모자 안쓰는 날이니까 이렇게 씻고 나왔어요 아니 근데 이게 모자를 벗은게 이렇게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냥 모자를 좀 벗을 만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아직 조금 더 기르고 싶어요 머리를 지금 머리 딱 뭐라 그래야 되지 지금 딱 머리가 약간 거지존 탈피한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수수톤 아 수수존 알아요 수수존? 좀 수수해 보이는 존?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거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최창민씨 아세요? 옛날 가수 있잖아요 최창민씨 약간 옛날 머리 같더라고요 머리가 최창민 그분 엄청 초미남으로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죠 얼굴 말고 머리 스타일이 약간 그 느낌이 나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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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미남으로 유명했던 분인데